당구는 지력과 가벼운 운동을 요하는 스포츠인데다 집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적인 당구 콘텐츠와 당구 레슨용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캐롬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당구 레슨용 시스템을 개발해 다양한 당구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구 입문자를 위한 기초부터 프로 선수들의 실전 공략법까지 수록하고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선수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와 모바일 장치를 연동하여 당구 대위에 직접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띄워놓고 가르치거나 연습할 수 있도록 당구 레슨 시스템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특히 이들의 콘텐츠는 당구 게임이 아닌 당구 훈련용 콘텐츠이다. 당구 지도사의 경험과 당구 이론서 그리고 프로 선수들의 실전 공략법을 기초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당구 교제의 내용을 당구대위에 직접 띄워놓고 연습할 수 있는 당구 연습기 BTS를 이용하여 실제로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허 출연을 완료하였다. 콘텐츠 구성이 체계적이어서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당구 이론과 실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많은 당구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제가 겪었던 연습과정과 성장의 과정이 그대로 콘텐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눈높이에 가깝습니다. 중급 이상의 동호인은 물론 당구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당구 동호인들의 득점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구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신개념 당구 콘텐츠. 국내 당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콘텐츠로 더욱 즐거운 당구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